Q. 팬분들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이자 소중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. 엄청 감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처음 해보는 스페셜 무대를 주는데 그게 또 팬들이 투표해서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더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었고, 놓치지 않았고, 그리고 팬분들도 저희보다도 어쩌면 더 간절한 마음이셨었던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. Q. 팬분들과 또 다른 멤버들의 무대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야 합니다. 오! 이 걸 저희가 나가게 된다고요? 와 대단하다. 역시 락키들. 너무 좋았죠. 팬들이 만들어주는 무대였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고. 우리 팬들이 우리를 위해서 투표를 해주시고, 그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멋진 스페셜 스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. 진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울고 싶었어요 무대가 너무 예쁘다 촬영 중이라는 걸 또 까먹고 제가 한동안 멘트를 못하고 무대만 이렇게 넉넉히 바라를 봤었어요 와 이게 이런 세트가 저희한테도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끝까지 캐롤해 온리 인 스페셜 스테이지 온리 인 스페셜 스테이지입니다 저희끼리 또 특별한 스페셜 이벤트처럼 무대에서 제스처들 많이 변형을 했었어요 딱 이제 지니언니와 페어 안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귀엽게 이번에 하트를 또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저희가 봐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부분 보세요 하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줬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러면서 정글이의 누빛이 끝까지 끝까지 인 스페셜 스페셜 인 스페셜 스페셜 인 스페셜 스페셜 인 스페셜 스페셜 이게 인 스페셜 스페셜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인 스페셜 스페셜 함성 소리가 너무 생각보다 커가지고 제가 인트로 앞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아예 못 들었어요 제가 아주 단단한 마음을 먹고 무대를 부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를 못 들어 버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안 들렸어요 노래가 인 스페셜 스페셜 내가 진짜 무대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다시 느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데뷔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관객 없이 무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대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팬분들이 직접 응원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니까 확실히 아 이게 무대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몇 십 년 동안 연습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무대 끝나고 라키분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소통할 시간이 잠시 있었는데 소통했던 그 짧은 찰라가 정말 너무 길게 느껴졌었는데 그때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제 라키들이 응원을 마저도 같이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옥이 끝나고 저희끼리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도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랬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무대 이 기회 주신 라키들한테 너무 감사한다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울었어요 무대에서 그 소리를 질러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연습해서 정말 이런 무대를 이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벅차서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시클 넘버의 맥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실화인가? 이게 되네? 아직도 솔직히 무대에 쓰기까지는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. 지금은 확정은 됐지만 믿기지 않아요. 또 한 번 벅차올랐습니다. Q. 락키들에게는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요? 솔직히요? 어... 네. 그러니까 될 줄 알았다...라기보다는 락키들을 믿었어요. 어떻게든 해낼 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. Q. 락키들에게는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요? Q. 락키들에게는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요? 저 너무 설레요. 이름만 들어도 너무 떨려요. 실감이 잘 안 나요, 사실. 너무 좋아요. 빨리 가고 싶어요. 지금 단장! Q. 우리 그룹이 잘 가고 있지? 라는 질문에 응! 너네 K콘도 나가고! 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정말 큰 희열을 주는 그런 무대인 것 같은데 저희의 이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음에 지금 감사하며 열심히 준비해야겠다!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Q. 락키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? 꿈! 버킷리스트! 새로운 도전! 감히 저의 유년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? 와...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? 항상 나가고 싶었고 항상 바래왔던 그런 무대입니다. Q. 락키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? KCON에 갑니다! 락키들! 우리 KCON에서 만나요! See you! See you guys!